1벌2 스트라이 롭슨 이번 2임도 역시 실점 없이 이닝을 끝내고 있는 장제영이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장제영입니다 변화구! 루키 성진!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갔습니다 출하오는 결정구로 지금 에런팔이트 루이드에게 변화구로 승진을 잡아내면서 오늘 탄산진 5개째를 기록하고 있는 장제영 재컨 로스 또다시 헌트윙! 승진아웃! 자 2리로 해서 지금 연달아 2타자를 승진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전선수의 패턴이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자 3리로 이렇게 돼야겠냐 이제 2리로 패터리 지금이 자꾸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긋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스윙! 더 압도하는 공을 뿌리면서 8일에 배터를 끌어냈습니다 3진아웃! 오늘 탄산진 8개째